자 이제 멋진 강암찬 장군 주제곡을 함께한 플래시몹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암찬 장군 주제곡을 함께하고 있죠. 자 모두들 안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들 방장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돌아와 주십시오. 곧 플래시몹이 시작되는 중입니다. 곧 한쪽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암찬이시여 고령의 변에는 한망으로 따르리 요자비한 요나라의 침략에 맞서 우리에도 불장하여 진압과 전기고 기주대첩 네 자 기주대첩에서 승리하고 경사를 이끌고 강암찬 장군을 무대로 잠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암찬 장군의 주제곡을 보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강암찬입니다. 여러분 강암찬입니다. 플래시몹이 시작됩니다. 노래가 다시 시작되면 여러분 다같이 심찬 노래와 함께 플래시몹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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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